모든 분들께 진수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X, 향X 혐의를 받는 이성균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A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X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균의 이 같은 주장은 마X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이성은 전면 부인하는 진술인데요. 앞서 그는 전날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여러가지 질문에 성의있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성균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 룸살롱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X를 이성균과 가수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고 이성균에게는 마X 투약 장소로 자신의 칩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성균은 최근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최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조사 때 압수한 이성균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마X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에게 속았다는 이성균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또 전날 2차 조사에서 확보한 이성균의 다른 진술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한 뒤 조만간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성균에 이어 6일 내일 지드래곤의 마X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지네요.